안녕하십니까 양호기계공업 대표 김유선입니다. 저희는 절단기 작업자의 안전과 편리함을 목적으로 부단히 노력 끝에 기존 절단기의 단점인 역화, 역류 플래시백 등의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단기를 개발하였으며 편리성을 위해서 점화장치가 부착된 절단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. 항상 창의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지향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롭게 발전하는 양호기계공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며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최고의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